예전에 받았던 거, 비싼 건데 나영 오리봉 자스미놀립, 맞나? 버블바 버블바니까 부셔러 갔나가겠지? 맞나? 한 번 써먹으려고 장미꽃 이렇게 예쁘게 들어줘 딱 봐도 진짜 진짜 이렇게 깐 거 나고 처음 가는데 막 부서지 그냥 빠져봐서 털어서 보여줬으면 근데 예쁘게 나와서 약간 부시고서 쓰는 거랑은 그냥 발이 잘 부러지는데 뭔가 아까운데? 응 요령으로 쓰고 싶을 땐 그게 예쁜인데 이렇게 부서지길래? 아닌가 부서지길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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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령으로 부서지길래? 이거 금방 부서지길래? 가게가? 이거 그대로 부서지길래? 이거 색깔 베개 베랑 다 풀고 부서지길래? 금방 부서지길래? 아까 당황을 부서지길래? 응, 핸드칼 다 부서지길래? 응, 인사람이 안 돼 제가 쇼도 안전했고 제가 옷을 좋아해요 오늘 다리를 침 안 벗지 바운지는 안 보이게 모자이크 냄새가 좋아 어픈도 빵만이 나고 비싼 데이기 딱 버블과 천성은 돼 아이고, 노고, 노고 장미야, 룩진, 룩진 좋아요, 따뜻하게 장미도 손으로 주셔서 제가 없으려면 아까운 장미야, 안녕 이렇게 써봤는데 완전 가득 찬거 보여드리라다가 대충 보여드리고 다음에 못찍아 창 다 찬거래 왜냐면 제가 너무 요리하고 싶었기 때문에 황당해서 끝